자 레전드 에서 루 리뷰가 오겠습니다 아 이거 자 방대에 각성 루 예 자 방어력 증가 공마 감소 피란 감소 능력치 방어력 300, 36000 자 보호막 2500, 피해무요 1회 각성, 괴일이 감소 30% 아 그래요 좋네 자 그리고 덱이 자리가 플라트닉 뒷줄 입니다 요게 좋다는데요 저도 지금 상위권 막는게 잘 모르겠는데 자 덱원 보도록 하죠 템은 뭐 최강 입니다 현존 최강 자 풀스 방풀스 이 부분은 이길 수 있으려나 뭐라고요 지면 제 잘못이라고요 와 팔라테오 나옴 어 개비 와 뭐야 오 근데 피 많이 차네 플라튼 뭐야 플라튼 피 자 플라튼 생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플라튼이 생존하면 결국 공기지 않을까요 일단 섭리 봉준화 놀자 열개 감사합니다 어 봉준화 놀자 열개 감사합니다 벵가인 와 진짜 세네 패시브활동 디출되는게 중요하다고 왜 갑자기 디출됐어 근데 네 네 자 델로 박성기 박이죠 이거 이거 지금 힐 안하면은 팔런스 터집니다 스킬 두방해 어허 이거 네 요거 쓰고 요거 쓰니까 어 어 지출하는 사람 못본거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오 아멜리아한테 팔라테오 줬구요 힐 할 수 있나 성감 어우 카오라 100원 너무 센데 근데 역시 방덱의 눈이랑 공덱의 눈이랑 좀 달라 아 이야 그래도 플라틴 이 정도면 오래 사는건가요 일단은 죽고 부활 센리 아 저거 마무리가 안되서 피가 이 밖에 안차는데 어 저 타카 마무리 안되나 저거 한우 툭 치면 죽을거 같은데 아우 이건 근데 태오 어떻게 잡죠 태오 좀비도 아닌데 카고라도 풀피 2500 오 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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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오 좀비 2500 고대미 희망입니다 와 씨 뭐지 아 근데 태오 스케일 쓰면 다 녹을거 같은데 태오 곽성비도 아직 안 썼네 진정한 사이를 아 아 너무 세요 아 진짜 센데 파고라도 안죽은 상태 아 이거 너무 빡센데 4 3 2 1 대가리 아 이게 안나가네 0.5초 차이 아 졌는데요 아니 다 이긴다면서 어떻게 된겁니까 야 아 아 아 아 이거 앙 1 방방전이네 이라이 4 이기자 방방전에는 덱 이렇게 되면 자리 맡기면 우리가 좋은건가 아니 이게 무슨 무당 아니 개 털린거 같은데 방금은 야 형에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 방송에 아이고 일찍 오셨네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야 형님 땜에 2판 이기겠네요 고맙습니다 와 첫풍이네 지렸네 35판에서 3판 줬다고요? 네 탓인가? 아이씨 팩트로 후려치네 그냥 거기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겨보자 어우 너무 세요 지금 개셉니다 팔라누스 자 상대도 데미지 똑같죠 부활 데랄 나팔불고 뭐죠 이건? 오오 야 이거 뭐야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네요 자 힐 아 강성기 2제수구나 모르겠는데요 이거? 상대의 클레미스도 아직 힐을 안 썼습니다 예? 설마 공대에 아까 델로가 괜찮더라구요 델로 좀 추천드립니다 오 좋아요 일단 유리합니다 왜냐 팔라누스 먼저 잡았죠 이형 감전은 안걸리네 자 이게 힐을 해도 한 마리가 없기 때문에 체력상 유리합니다 팔려 자 이기기 아파요 오오 파이크는 약간 좀 부족하더라구요 네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따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채널 고정 어 그래서 이제 맞불까지 나왔기 때문에 맞불 도전해야죠 맞불 맞불일 도전해야지 맞불로 맞불일 도전 하세요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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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가시죠. 마블로 예? 여기서 펩 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델로? 팔지마라고 했잖아. 감전 너무 좋아요. 감전 하면서 거의 끝났는데? 누가 없어요. 아니 펫을 왜 이렇게 파는데? 교환을 왜 해요? 저런 분들 많네. 가지고 있어야지 한 마리씩. 델로 때문에 펫 뽑기 해야겠네? 좆받치겠네. 금방 얻을 겁니다. 이 갭이 잘 들어갔고 지금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팔로 터지면서 거의 승기 가져왔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방방전입니다. 일단 이겨줍니다. 좋아요. 무당되었나요? 정말로? 바로 이기고 저는 이제 방덱을 겨냥한 공덱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떨지 어, 자 파이크입니다. 파이크고 실베스타가 뒷줄 태호 앞줄입니다. 감안하고 데미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멜리아 있기 때문에 데미지는 좀 센 편 그래도 파이크라는 얘기는 그래도 파이크라는 얘기는 델로보다는 약하거든요 파이크고 실베스타는 파이크라는 얘기는 파이크는 이제 최소 이제 4개에서 많으면 6개 정도 들고 있으면 좋습니다. 공족공 한다고 저렇게 해놨네 어 이건 이겨줘야지 근데 공족공도 난 델로가 좋은 것 같은데 턴감때문에 이 턴감 잘 모르겠다 현재까진 그런데 자 힐타이밍 좋고 나이스 힐타이밍 감소 없어요 지면 안됩니다. 그냥 이거는 당근률 감소 이제 랑 마키 감소 치왁증가 이런거 있죠 자 태호 한번 잡고 어 어 좋아 근데 플라톤 피가 교환되서 없는데요 예 풀피 됐네요 네 이렇게 보면 또 진짜 단단한데 아멜에 아멜에 에이스 넣어서 테팔 벨진 상대로도 반반 간다구요 이게? 리얼? 와 한번 보자 와 태호팔라를 그럼 지면 제 탓이네요 감전 힐 힐 힐 자 피고 반사 와 플라톤은 너무 좋아 그냥 이 게임이 잘 들어갔고 예 이 꼽 야 자.. 4천금 잘 들어갔고 활라부활 그래도 시간 오래 걸리네 좋았니 와 근데 방대기 유지력이 아 공대기 유지력이 진짜 좋아졌다 방대기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사기네 거의 방방전 느낌이야 통관만으로 천막이 압니다 지금 띠용 오우 왈 진짜 연쇄 빵팩키지마 아우 이게 이제 빵 되게 매력이죠 안 끊네 카일이 많아서 근데 카일 레전데도 많아질 겁니다 아마 카일 좋아 카일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 자 결국 시간 나서서 이겼네 판정승 띠용 좋아 저 패 승승 했고 했고 음 칼 좋습니다 칼 안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와 또 파이크 만났는데 야 근데 이번엔 에이스 있습니다 실베스타 팔라누스 디줄 어우 그렇죠 오래걸리지 네 보통 그렇게 하죠 칼라랑 자리가 겹쳐가지고 카일 칼라 카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고것도 취향이에요 궁댁 입장에서 남는 사람은 이제 카일이지 하하하 아니야 그거랑은 다르지 팔라랑 교환이지 자 힐 안합니다 공격 퓨슈 빠졌고 어흐 어흐 가자 아까비 좀비 아닐 때 오톤감 나왔네 자 룩 각성기 찾고 와 근데 이거 실결할 때 이거 잘 봐야겠네 패스키 쓰려면 와 근데 이 턴감 있으면 보호 켜도 보호 바로 찔릴 수 있지 않나 어? 뭐야 개망했네 자 아직도 힐 안했죠 이제 하면 대박 어 지금 해야되요 그렇지 아 지금 실결해서 안 쓴다고요? 아 지금 실결해서 안 쓴다고요? 희망티콘이랑 희망티콘이랑 뭔 상관인데 개웃기해 자 4성감 들어왔고 어 뭐야 아 섬리 자 버티면서 잘 이겼네요 그냥 버티면서 잘 이겼네 자 태우 잡고 7배 지금 실험해보는 것 같아요 예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광객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야 그래도 알린 죽음 아 그래서 많이 쥔거에요 자 좋습니다 또 이겼어요 자 룰이 지금까지 성공적입니다 마구판 가죠 한번 갑니다 자 뒷줄도 데미지 개쎄요 팔라테오 팔라테오 방대까지 생각한 픽이거든요 이거 이길 수 있을지 근데 이길 수 있을까 진짜 셀텐데 와 보기만 해도 세다 어우 별로 안 세네 아닌가 맞을만한데요 태우 오브 스킬 맞을만하네 아니 별로 안 아픈건데 이정도면 저게 아플 것 같아 공략 정도돌 어 이게 아프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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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표시 자 우리도 결국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못 이겨요 패슈 활동 우와 이거 어디갔냐 오 허허 아니 죽은데요 어 부활했네 아니 다 어디갔어요? 아니 이거 어디입니까? 오 그렇지 일단 콤보가자 이거 쓰고 요거 그렇지 좋아 각성게이지 뭐 다 날아갔네 근데 요거는 또 각성게이지 부분에서 또 겹치네 아하 하하하하 소반이 오셨네 아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인이 올 수 있지? 어디네 이거 못 이기는데? 아니 이거 진짜 개센데 생각보다 오 아니네? 뭐야 아닌가? 어? 모르나? 루티브활 없네 아 우와 데미지가 우와 평타 5천 평타 5천 데미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이거 자 네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적궁 사이에서 방덱을 넣으세요 그래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와 너무 세네 진짜 아시겠죠? 그렇게 방덱은 지금 일단은 해야겠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안녕